1단계 학습지는 이럴 달력을 예쁘게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학습지는 청룡 관련 계산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학습지는 청룡 관련 계산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학습지는 청룡 관련 계산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학습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